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요정 요청일 원장입니다. 2020년 6월 4일 목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약물 없이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혈압을 낮추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연구팀이 개발한 혈압을 낮추는 프로그램인데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식욕법 운동 수면 2주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앤드류 대학교의 공중보건 영양학과 교수 알프레드 메지아 교수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뉴 스타트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주로 과일과 채소, 콩류, 곡물, 씨앗, 견과류 같은 채식 위주의 식물성 식품으로 섭취를 하면서 2주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이요법 외에도 참가하게 되면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충분한 양의 물도 마시면서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2주간 이런 음식과 생활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 메지아 박사팀은 미국 영양학회 연례 세미나학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고혈압 환자 117명을 참여시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마친 2주 후에 참가자 중에서 절반은 혈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요. 나머지 절반에서도 원래의 혈압보다 떨어졌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할 때와 비슷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고혈압 환자 중에서 93%가 이 프로그램을 마칠 때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과 채소, 콩 종류, 곡물, 씨앗, 견과류 같은 식물성 식품,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숙면하는 것. 이 요소들이 잘 갖추어진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혈압약을 줄이게 되거나 끊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고혈압을 예방하는 음식과 생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심해서 잘 지내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요정은 내일 금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요정은 내일 금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